여러분의 준비 중에서 저희 수업을 맡아보면 희한과 발굴을 불편하여 추억을 들었습니다. 김영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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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룡zet 김영웅! 네요. 저영아! 저영아! 네요! 요즘 잘 많이 담고 있는데요. 너무 보여도 보면 그때 지금 가면 된다는 것 같아요. 정말 기뻐합니다. 보내요. 안녕하세요. 앞으로도 더 멋진 음악으로 멋진 무대 할 수 있을 것 같죠. 지금 보시는 진심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승리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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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이렇게 대충하는 부분을 드리는 부분을 드리는 부분은 스페이의 베이셉을 제가 진정한 부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스페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아기 봉 열심히 운동감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왕이 이제 큰 연연점으로 돌아왔어요 저희가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멋지게 여러분들도 생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와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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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늘 상복이 엄청난 임영웅님 수상순환 부탁드립니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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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우리의 그리스도 드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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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여러분, 어떤 lado? 마음이 더 좋았던 좋은 시간입니다. 저희도 모르 기자입니다. 지금 이 남은 문의사로서 알고 있습니다. 에세이 그런 것입니다. 워, 저희도 돈 벌어지는것 같다고 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I feel so blessed and I'm sharing this award with all of you. Maraming maraming salam maraming salam maraming salam maraming salam